국공방입니다. 목걸이가죽 팬케이스 수정 버전입니다. 이전과 같은 디자인의 가죽 두께만 2mm를 사용했습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물 성형을 해주었습니다. 사용하면서 팬의 형태에 맞춰서 변해가겠지만 처음에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고 2mm 베지터블의 느낌을 살려보려고 미리 조금의 성형을 해보았습니다. 나무의 두께는 12mm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팬 평균 크기로 생각됩니다. 팬 입구 부분을 크게 만든 버전입니다. 라인펜처럼 두께가 큰 팬을 넣으려면 입구가 좁아서 입구를 넓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입구 디자인은 조금 더 수정해야 합니다. 팬을 넣거나 뺄 때는 가죽 옆부분을 눌러준 상태에서 넣어주거나 빼주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팬의 형태에 맞춰서 자리가 잡혀가고 가죽은 빛과 시간, 손때를 타면서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변해갈 것입니다. 입구 디자인은 이어지는 스케치 영상에서 다르게 그려보았습니다. 크기도 표기했습니다. 만들어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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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